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월요일날 남부지방법원에서는 대법원 특별 2부 주심 조재현의 주도로 서울 영등포을 재건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영등포을 재건표 관련 대법원 검증조서가 나왔습니다. 검증조서의 주무책임자는 대법관 조재현입니다. 참고로 이곳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용호 전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선 곳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특별 2부는 조재현, 천대엽, 이동헌, 민유석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대법원 검증조서 가운데서도 아주 일부가 되는 수록된 감정목적물 과진 사진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검증조서 전부를 읽지 않더라도 감정목적물로 채택된 증거물 자료를 살펴보는 것만으로써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사진을 여러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1번은 정규의 기표용구인지 의심스럽다 하단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표도장은 직경이 0.7cm의 구격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정규 기표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모두 무효표 처리하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투표인이 정상적인 투표소에서 정상적인 기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저렇게 이상한 기표인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진 2번은 좌측은 투표지가 서로 붙어 있고 우측은 투표지 표면에 비닐테이프로 테이핑되어 있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지는 앱선 프린트로 출력되고 또 롤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표용지의 상하가 깔끔하게 잘립니다. 사전투표지에 상하가 붙는 이른바 좌측 투표지는 인쇄된 사전투표를 뜻합니다. 사전투표지는 절대로 인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측처럼 투표지 표면에 비닐테이프를 붙은 사전투표용지를 사전투표소에서 받은 다음에 교부받은 투표인이라면 곧바로 참관인들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는 그런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소에서 없었던 사전투표지를 뜻합니다. 4.15 총선 이후에 대량으로 인쇄되어 투입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이 촉박하고 또 사전투표지가 요구하는 QR코드 일렬번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교체 피로를 인지하면서도 다시 인쇄해서 집어넣는 일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테이프를 적당히 붙여서 투표함에 집어넣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사진 세 번째입니다. 사진 3. 좌우 여백이 상의하다. 아주 다르다는 것이죠. 앱선 프린트의 출력물은 좌우 양쪽에 프린트되지 않아야 될 2mm의 공간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롤용지를 사용한 프린트의 경우에는 좌우 2mm씩은 롤러가 밀어주는 영역이라 절대 출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인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전투표용지는 앱선 프린트로 사용해서 출력된 것이 아닙니다. 좌우 여백이 현지하게 다른 사전투표지는 인쇄한 이후에 재단하는 과정에서 이따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좌우 여백이 현지하게 다른 사전투표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정거물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사진 4번입니다. 하단에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 표지 뒷면에 종이가 붙어있고 우우 표지 일부가 사진과 같이 벗겨져 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좌측의 투표지는 투표지 뒷면에 갈색 종이 테이프를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갈색 종이 테이프와 붙은 사전투표용지를 교체해야 된다는 사실을 관계자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고 별도로 QR코드 인쇄 문제 때문에 이상한 투표지인 걸 알면서도 그냥 갈색 테이프를 붙여서 투표함에 집어넣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지의 경우는 QR코드 번호가 찍혀있기 때문에 한 장이라도 빠지게 되면 일렬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은 것으로 봅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이 같은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다음에 기표도장을 찍을 투표인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사전투표용지 어떻게 기표도장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사진 다섯번째입니다. 이정현 후보자란의 인쇄가 검정색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정현 후보란의 인쇄는 검정색이 되어야 됩니다. 앱손프린트의 경우는 세가지 색깔을 합쳐서 검정색이 구현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용지를 인쇄로 찍어낼 때는 특정색이 실종이 되게 되면 이처럼 검정색이 아닌 붉은색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인쇄 전문가들은 인쇄 과정에서 흔치는 않지만 이따금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사진 여섯번째입니다. 투표지가 훼손되고 테이프가 부착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투표인이 어떻게 기표도장을 찍겠습니까? 당장 참관인에게 항의하면서 사전투표용지의 교체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투표록에 상세히 기술될 것입니다. 결론은 사전투표소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없었던 투표지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사진 일곱번째입니다. 투표지 상단이 서로 붙어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앱선프린터는 롤용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롤용지는 한 장 한 장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해서 뽑을 때마다 위와 아래가 마치 영수증과 같이 깔끔하게 잘리게 됩니다. 사전투표지의 상단이 서로 붙어있는 이른바 좌석투표지는 대량으로 인시한 이후에 재단 자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단 일곱 장 내외의 감정 목적물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내용을 전혀 읽어보지 않더라도 영등폴 재검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모든 절차가 공정해야 됩니다. 절차상의 합법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은 절차상의 약간의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로 삼습니다. 절차상의 합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 한 장의 이상한 투표지의 발견만으로도 선거의 유효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공평호TV의 공평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